저스틴 키념이 진짜 잘생겼거든요 실제로 보면 진짜 지려요 제가 이거를 저스틴 한테 직접 전수 받은거 거든요 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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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스틴도 땀대서 영향받아 가지고 배운거라고 하는데 아니 이 주법을 그때 처음 배웠다니까 난 펑크티파이드는 칠 생각이 없었어 내 곡에 써먹으려고 배웠지 자세히? 근데 이거는 뭐 배울 것도 없지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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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많이 써먹죠 제 곡에 약간 마무리 할때 이런식으로 하아 세븐스 공연에서 마무리할때에도 아 아주 잘 하시는분이시네 아니 아니 아 이게 맞나 근데? 보내 영상 떴다고?